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를 중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 볼까 합니다 여러가지 또 재미난 이야기들이 될 것 같아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또 해야죠 시작하기 앞서 포커스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또 이렇게 너무 잘 후원해 주셔서 자율주행이 저도 쉽지 않다는 것에 100% 동의하고 사람이 문제죠 사람들이 항상 예측 불안 행동을 하기 때문에 후반부에 한번 로봇택시에 대해서 또 한번 소식도 전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그런 디스커션 의견도 한번 전달해 볼까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굉장히 많이 깎고 있죠 할인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모델S나X는 소프트웨어 럭을 걸어서 만 달러 이상 깎아준다라든지 그런 버전을 출시한다라든지 그래서 우려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테슬라가 정말 승승장구 했으면 저 역시도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하는 이유도 이 리세커라는 사이트를 봐도 아 진짜 저라고 내연기관을 안 탄 게 아니니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내연기관을 탔고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테슬라를 응원할 수 밖에 없는 제가 이렇게 테슬라에 미쳐 있는지 시장 상황을 보면요 테슬라가 깎지만 결론은 다른 회사들도 엄청나게 깎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연기관 그 회사들이 만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 전방위적으로 지금 시장에 차량 할인이 어마무시하게 붙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신은 아닌데요 이걸 제외하고는 다 최신 딜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Mercedes-Benz EQS가 많이 보였죠 댓글도 좀 남겨주셨고 그거 보면요 리스 딜이 10만 달러가 넘는 EQS 리스입니다 리스이긴 한데 이건 사는 건 아니죠 빌리는 거지만 아니 달 월페이가 500달러도 안 되면은 물론 이건 조건들이 좀 있죠 그리고 머니 팩터라든지 리스하면 이게 조건들이 하여튼 너무 복잡해서 저도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고 심플한 테슬라로 가게 됐는데 500달러도 안 되는 이게 올해 초 얘기입니다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했기 때문에 동네 EQS가 참 많이 돌아다녔고 이제 최신 딜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네마다 딜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15만 8천 달러나 되는 아우디 RS, 이트론, GT가 월페이가 900달러가 안 됩니다 리스이긴 한데 주행거리 제한이라든지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그래도 2억에 육박하는 차를 월페이가 900달러가 안 된다 모델 Y를 제가 론으로 살 때 물론 그땐 저리였지만 제가 저거보다도 조금 더 내는데 그거보다도 싸다니 BMW i4 시리즈라든지 5만 달러가 넘는데 리스가 한 5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MSRP에서 한 8% 깎아주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딜러마다 다릅니다 복잡한 딜 구조 그리고 MF 머니 팩터라든지 리스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딜러들마다 하도 뒤통수를 많이 치기 때문에 이 리세커라는 사이트 예전엔 저도 많이 들어갔죠 이런 데 가서 딜을 좀 보고 그러니까 어떤 딜러가 잘해주더라 그 딜러 안에서도 심지어 딜러 이름까지 여러 딜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많이 논의되고 얼마까지도 해서 서로 눈탱이를 안 맞기 위해서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막 얘기를 해서 심지어 지역별로 그래서 뭐 그런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한다든지 근데 이게 이걸 맹신하지 말고 제가 원하는 바는 시장 상황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테슬라는 그나마 양반이라는 거죠 혹은 테슬라가 가격 할인을 촉발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BMW나 벤츠도 이미지고 나발이고 엄청나게 깎아대고 있다는 게 현재 하고 싶은 거의 요지고 이 리세커를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하도 제가 예전에 눈탱이를 맞은 적이 꽤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미국 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물론 리세커에서 유명한 딜러한테 찾아가더라도 그분한테 할당된 양이 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황마다 동네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 상황으로 참고하실 뿐이지 너무 맹신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EQE, EQS 이런 거 보이는데 보면요 MSRP 기본 11% 깎고 플러스 $10,000 리스 인센티브까지 아 물론 여기는 7,500달러 텍스 크레딧이 이제 트랜스퍼되고 있죠 딜러가 먹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출혈 경쟁을 안 하면 차가 안 팔리기 때문에 그 7,500달러 텍스 크레딧 인센티브를 그대로 소비자에게 그리고 그 IRA법에 의해서 리스 같은 상업용 차 같은 경우는 차 가격에 상관없이 7,500달러를 받습니다 근데 딜러들이 그걸 꿀꺽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소비자한테 전가해 주지 않으면 차를 못 팔기 때문에 그리고 BMW ix 9만 5천 달러, 10만 달러 이것도 넘어가는데 펌 런스가 800달러 좀 넘는 리스 딜에다가 또 다른 인센티브까지 하면은 800달러 이하에서도 탈 수 있는 굿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BMW ix 글쎄요 유튜버들은 그때 극찬을 했는데 엄청나게 안 팔리나 봅니다 MSRP 10% 일단 깎는 건 기본이고요 일단 10%는 다 기본이고 플러스 9,900달러 인센티브 정도 딜러마다도 다르지만 더 깎아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적인 딜을 가지신 분들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우디 이틀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저도 눈 돌아가게 왜냐하면 모델 Y를 옛날에 좀 비쌀 때 월페이 내는 것보다도 낮게 살 수 있는 다 딜들이기 때문에요 시장 상황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테슬라는 어찌 보면은 양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산량을 늘리면서도 저 정도 가격 하라는 걸 방어하는 거 보면은 어찌 보면 물론 더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시장의 강력한 영향을 테슬라도 피해갈 수는 없죠 EQS SUV 좀 인기 있는 얘는 좀 그나마 그래도 뭐 5figure discount라고 얘기하면서 플러스 업투 12,000 인센티브 BMW i7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진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얘도 세이브 오버 20,000 달러 그러니까 2,600만원 훨씬 넘는 거죠 지금 환율로 지금 환율이 미쳤는데 미국이 이렇습니다 벤츠의 간판 모델 그러니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S클래스 같은 간판 모델들도 내연기관에 있어서도 뭐 오버 25,000 달러 뭐 이거 3천만원 넘는 건가요? 정가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런 10만 달러 넘는 돈을 지불하고 사면은 돈 걱정하고 사겠냐 그쵸? 이런 고급차를 사는 거는 아유 뭐 그런 거 돈 몇 푼에 근데요 절대 아니지 그쵸? 절대 아니죠 뭐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돈이 뭐 그건 극소수 근데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이게 엄청납니다 근데 지금 확실히 미국에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기사들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깎아주고 있더라 뭐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가리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깎아준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제가 전달해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차까지도 잘 모르겠어 깎을 여력이 있는 거야? 네 생각이? 뭐 저기 손해난다며 이해가 잘 안 돼 아니 근데 연비도 맞춰야 되고 벌금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면은 전기차를 팔아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개발을 지금 거의 안 하잖아요 마진이 어마무시할 거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장치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스테디스테이스로 계속 대량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재고관리가 참 어렵다고요 내가 필요할 때만 생산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죠 일정 수준으로 계속 물건을 뽑아내야 되죠 밀어내야 되는 구조니까 그게 어렵죠 내가 수요에만 맞춰서 딱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할 수만 있다라고 그러면은 아우 너무 좋죠 그게 지금 테슬라가 값을 낮추는 이유지 그렇잖아 지금 수요에다가 공급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공급은 정해놓고 수요가 아니면 수요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지 정말 놀라운 건 2024년 BMW i7 xDrive60 최상급에 간 MSRP는 12만 7천 달러가 넘는데도 깎아준다 제가 보기엔 20%는 비싼 차일수록 더 깎아주는 폭이 더 커지고 아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이런데 테슬라가 이 정도면 생산량을 늘리면서까지도 그 정도면 어찌 보면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아 물론 수요가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아 쉽지 않다 자동차 시장이 이래서 자동차 산업이 쉽지 않은 편인 거죠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 BMW i7 뭐 벤츠 S 클래스 뭐 이미지를 담당하는 최상위 세단도 의미가 없고 제가 10만 달러짜리 넘는 차를 사봤는데요 비싼 차를 사도요 모르겠습니다 돈을 한 여기서 10배 번다 그래도 저도 그 깎아주면은 어쨌든 아니 동기를 주죠 사게끔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은 마음이 혹하게 하고 유지비가 싸다 그러면은 그것도 솔직히 슈퍼차 공짜로 주는 거 어찌 보면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작지 않지 아니지 그런 거에 근데 저도 혹해서 그거 막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모르겠어요 돈이 한 100배 많아지면 덜 신경 쓸까요 근데 1억짜리 넘는 차를 사더라도 신경 쓴다 그리고 시장은 저뿐만 아니라 벤츠 S 클래스 타시는 분들도 많이 깎아주지 않습니까 2만 5천 달러 넘게 깎아주고 시장은 그러니까 이런 차 사는 사람들은 돈 신경 안 쓴다 아닙니다 테슬라의 이제 중국 데이터를 보면은 잘 팔고 있습니다 이제 하일랜더 준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보면 작년 기록을 지금 올라가는 걸 보면 이미 갱신하고 있고 지난 분기 대비해서도 올라가는 거 숫자들 보면은 거의 뭐 빛 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경제가 되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견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트럭 하일랜더 준비되고 있고 사이버트럭도 이제 여러 대가 슈퍼차제 충전한다 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제 보이는 것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정말 임박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구요 혹시 사이버트럭이 팀키라는 거 아니냐 이제 모델X를 살 수요를 사이버트럭이 홀드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조금 루머로 나오더라구요 저도 솔직히 모델X 요즘 인벤터리 많이 깎아주거든요 앞선 저기 내연기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깎아주는데 사이버트럭이 제 구매 욕구를 그렇죠 저걸 사는 게 맞긴 한데 사이버트럭이 그 테슬라 안에서도 경쟁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블룸버그의 썰베이를 보면 모델3 오너들이 사이버트럭을 어마무시하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이미 블룸버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알려져서 사이버트럭은 기존의 차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대단할 거야 그리고 하일랜드 업그레이드가 저가로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은 테슬라가 헤쳐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난 지금 이번에 모델Y 지금 평태강에 쌓였다는 얘기 듣고 2만이니 3만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오다했는지는 밝히지 않지 그런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2만 대 3만 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델Y가 우리 5천 몇백만 원에 풀리는데 그리고 보조금 하면 4천 몇백만 원에 지금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모양인데 만약에 모델3가 거기서 또 한 1만 불 정도 더 천만 원 정도 더 깎고 나온다 그래서 앞에 3자를 단다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좀 낮추고 그렇지 성능은 제고하고 물론 인산처리겠지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성능이 이렇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개선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배터리 팩도 지금 열심히 기가상하에서 돌린다는 얘기들도 많고요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기차로 충분히 뚫어 나갈 여지가 있다 내연기관들은 저렇게 폭탄 할인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뚫어 나갈 확률이 있는 것 같고 좀 놀랐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니까 타보면 달라요 그리고 그냥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50년 역사상 그냥 계속 해 먹는 거니까 사이버 트럭이 필요하죠 한국 분들이 참 이걸 사이버 트럭을 체감하기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당분간 미국에만 판다고 그랬으니까요 아 근데 그럴 수 있어 우리나라에는 사비어 트럭이 그렇게 뭐 인기를 바꿀 건가 그거는 뭐 그렇죠 그럴 거 같아 포터는 아니에요 포터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차이기 때문에 아냐 아로 아로 근데 그렇게 뭐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당분간 미국 위주 그리고 워낙 사이즈가 커서 한국에서 돌아다니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주차기가 만만치 아 여기 주차 한국 주차는 정말 두 번째 드라이브 어시스턴스 소프트웨어 이거는 이제 GM 크루즈 얘기랑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는 테슬라 에너지 이것도 얘기를 했죠 LFP가 정말 다 해먹는 시장 테슬라가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압도적이죠 압도적인 혜자를 가진 기업이라는 것에 플러스 오늘 다시 한번 첨언하면 제가 딜러들한테 디인 게 많고 얼마나 미국에서도 그 딜러들을 피하려고 저는 리세커드 피곤하지 너무 피곤해요 진짜 피곤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정말 길다리기를 하참해야 된다는 게 아니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주변에서 이렇게 벤츠 S 클래스나 정말 10만 달러 넘는 내연기관차를 사는 사람들도 시간을 참 많이 써서 이메일도 많이 오가고 그래서 굿디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한 사람 많거든요 그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절대 아이고 뭐 막 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돈이 없어서 그런지 1억 넘는 차들도 참 아껴서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아니 내 시간이 근데 아깝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 그러느니 나는 그냥 테슬라 가서 어쨌든 다 똑같은 가격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사는 시점에서는 그렇지 그럼 난 편하게 비록 시가와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내가 그 수십 년간 뒤인 거 생각하면은 아 그냥 난 그것 때문에 테슬라를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뭐 하러 그렇게 아니 내 시간이 아니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지 아무리 딜러를 여러 번 차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그 차이가 미국같이 그렇게 크다 아 미국은 그리고 너무 진을 빼니까 그렇지 아 물론 제가 보스턴에 아는 친구분은 정말 딜러를 베껴 먹는데 그 딜러가 목이 날라갈 정도로 해서 포르쉐를 구매했었어요 그렇지 그런 친구를 한 명 아는데 그러니까 걔가 그 딜러한테 포르쉐를 사고 나서 그 딜러가 그 다음날 잘렸거든요 근데 걔한테 시간을 정말 3,4시간 써서 맨날 그냥 별거 없어요 가서 그냥 죽치고 아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해주면은 또 있다가 이것도 더 해줘 그냥 계속 그냥 조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농담 따먹게 하면서 아 근데 난 그렇게 수고를 드리느니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그렇게 또 연봉이 낮은 것도 아니잖아요 내 시간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난 그렇게 해서 딜러를 베껴 먹느니 아 그래서 그런 일이 전 주변 많이 봤기 때문에 딜러의 줄다리기를 이긴다? 아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즐겨서 하면 난 오케이인데 난 너무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그치 재미삼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 그렇지만은 다들 피곤해하지 아 난 못하겠어요 그래서 테슬라 그래서 리세커라든지 미국에 계신 분들은 꼭 저게 아니더라도 이미 여러 논의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디서 샀는데 요즘 SNS에 순기능이죠 서로 산 정보를 공유해서 야 얘한테 가면 더 좋은 딜을 해주더라 근데 테슬라가 좋은 일을 한 게 참 많아 이런 걸 없애버렸으니까 아 그럴까요 마지막은 GM 크루즈입니다 아버지와 이제 좀 그래도 전세계 최초 아니에요 돈 받고 서비스하는 건 어찌 보면 이규모로 근데 문제가 많아서 50% 돌아다니는 차들을 삭감했답니다 쉽지 않아 제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도 나름 머리를 썼는데 낮에는 50대만 돌아다닌다고 하고 50대 좀 넘게 밤에는 150대 정도라고 나오는데 깎은 다음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레이셔가 중요하다는 거죠 낮에는 자기들도 교통량이 많고 이러면 사고가 사람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포커서님처럼 지적을 해주셨듯이 그래서 50대 좀 넘게 지금 돌아다니고 밤에는 교통량이 적으니까 더 많이 돌려다녔지만 비율을 그렇게 조절했음에도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 지금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고 이게 이제 해가 나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나는 박수를 보내 왜냐하면 결국은 이렇게 가야 되거든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야지 결국은 로봇 택시가 완성되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건데 다시 한 번 우리가 돌아보지만 테슬라의 FSD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테슬라가 가는 길을 보면 이걸 지금 팔고 있는 거 아니야 물론 나도 반밖에 안 샀지만 근데 곧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의미가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로봇 택시가 어려운 구조적인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택시 면허 택시 면허 우버가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이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중국스러운 짓 해외의 유명한 서비스를 맡고 자국 회사를 도와주는 예를 들면 중국의 여러 그런 게 없지는 없지 않지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그러니까 좀 정부 편을 두는 걸 수도 있는데 한국 정부를 그 택시 면허 갖고 있는 택시 면허 가격이 비싸잖아요 비싸지 그 시장 그 자산 시장을 붕괴시켜 버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우버라면 우버를 푸는 순간에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 않았나 그런 분들을 고려해야 되니까 사회 붕괴를 막는 게 정부의 첫 번째 목표 아니에요 안정이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지 그 만일 로봇 택시가 성공하는 순간에 택시가 깨가 택시기사분들은 근데 너무 그렇게 일찍 걱정 안 하셔도 기술이 현재 이 정도인데 이거 1, 2, 3년 5년? 아야 절대 아니야 그렇긴 한데 천천히 갈 거야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급작스럽게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왜냐하면 AI 발전은 지금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왜냐하면 택시 숫자를 정부가 조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조절하더만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 인기 있는 지역은 그 면허를 돈 주고 사야 되는 문제라든지 인기 없는 지역은 이미 인구가 줄어서 뭐 그냥 지원하시면 되겠지만 지역별로 물론 차츰차츰 나아지지 않겠으나 생각하지만 이런 게 빨리 돼도 한국에서는 참 풀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에 좀 저는 안타까워도 근데 난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요 5년 내어로 그럴 수 있죠 근데 기술이 발전하려면 계속 어떤 경제적인 득이 나와야지 계속 발전하지 무조건 밑받은 덕에 물 붙듯이 그렇게 돈을 부어놓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FSD라든가 이런 것들 기술들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거기에 이제 돈이 들어오고 어떤 이익창출이 일어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거라고 그렇죠 맞는데 그래서 난 이거 한 거에 크게 박수 보내고 상업적으로 풀었다는 게 어떻게 되든 안 되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거지 아버지 의견에 조금 한 가지가 해도 약간의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거는 항상 이득 나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적자가 나더라도 사업이라는 것은 투자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1, 2년이 아니라는 점 꽤 골이 깊을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이미 기술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사회적 구조적인 변화가 개혁을 못하고 구조적인 걸로 막혀있다고 그러면은 물론 기술도 로봇 택시 역시도 아버지에게는 동의해요 오래 걸리지만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것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정말 왔을 시에 그러니까 준비된 자만 기회를 쟁취할 수 있듯이 아 저 기술 늦게 오니까 우리도 그냥 천천히 이걸 하자라는 거는 그다지 좋은 태도로 보여지진 않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방향이 서면은 결국은 조금은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허가가 난 게 이거 사고 아주 스무삭이 될 거라고 해서 허가 난 거 아닐 거라고 그래도 허가를 주는 거지 왜냐하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은 현재 만약에 진짜 된다라고 했을 때 구조적인 문제로 아예 안 될 거에요 그런데 그 구조를 조절해야지 그렇죠 그 조절하고 해야 돼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전기차 시장을 보조금이 있다는 얘기는 100% 무리익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런데 테슬라 같은 애들이 먼저 뛰어가서 혜자를 파버리면은 얘는 그냥 제왕이에요 이제 그렇죠 결국은 나 보조금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시장이 완숙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건 난 패스트 팔로우만 하겠다라는 거지 시장을 리딩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들이 테슬라를 잡겠다라는 거는 허황된 소리인데다가 말뿐인 얘기고 그리고 내가 무슨 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내가 세계를 리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나는 솔직히 말도 안 된다는 얘기로 들려요 솔직히 속사정을 보면은 나는 따라가겠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맨날 광고하면 내가 세계를 리딩 뭘 리딩하겠다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나도 이제 모델3를 몰고 있고 전기차를 타잖아 이득이 너무 많은 거야 진짜 뭐라 보면은 지하에서 충전하는데 1kW 때 지금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진 않잖아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진짜 이걸 알면은 내가 서울을 갔다 오는데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전기값으로 만 원도 안 쓴단 말이야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전기차가 갖고 있는 어떤 핸디캡이 있지 근데 그 핸디캡에 비해서 이득이 나는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팍 열리진 않는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 좋은 좋은 얘기 한국에서도 저도 전기차가 많이 잘 보급되게 그러니까 교육적인 문제도 사람들이 이 이점을 다른 거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약간 좀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아니 불편한 점이 있지 매일 충전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득실을 따져보면은 와 이건 득이 훨씬 큰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현재 전기차를 운행한다는 것에 득이 나는 이거 굉장히 큰데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를 주저주저 하지 않나 이런 싶은 생각이 있어 그 충전의 어려움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테슬라가 좀 좋은 면을 좀 광고를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